한국어로는 의견이라고 읽히는 이젠.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중국어 바이두 사전의 풀이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견이라는 뜻이지요. 어떤 일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견해, 생각 이런 것들을 의견이라고 한다고요? 단단히 네에 대한 너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데 회화체에서 더 많이 쓰이는 용법은 두 번째 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불만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이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불만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我对于这种做法有意见. 이런 방법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人家对他的意见很多. 그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 我刚刚好像听到你说女朋友了. 조금 전에 네가 나를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 같아. 对.怎么?你有意见? 맞아. 왜? 불만 있어? 没意见. 불만 없어.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jestemleniva broker이야. 내가이었다. 이거 쓸모 too. 난asures genial이라서 날씨가 나 받아볼 수 있ija 뉴스さん입니다. 아니요. 내가 tasty criar것을 내 부うわ 소eg Zie는 분이야. 제가々 ungef vincent 네가 pukea, Elige을 아는 ơi 때에요. gag리를 느끼 sens frleşcion합니다. 네. Could сор эту fund 잘 자원? isson 선생님들 grid이네요. 내일도 내가 잘못 들은ires 내일도 근데 어떻게XT? 내일도 내일도 내가 잘못 들은게 내일도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가 평을 하는 겁니다. 第一,他是外地戶口,这个我们多少有点意见,我们作为家长的,还是希望你能找一个本地的。 첫째, 그는 후구가 타지역 후구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둘은 조금 불만이다. 우리는 부모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네가 우리 지역 사람을 찾기를 바란단다. 第一呢,他是外地戶口,这个我们多少有点意见,我们作为家长的,还是希望你能找一个本地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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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는 딸이 신혼여행 간다는데 엄마가 따라간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너희가 놀러 나갔는데 내가 같이 못 가냐? 너는 그것까지 불만이냐? 어느 부부가 신혼여행 가는데 엄마 데리고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너희가 놀러 나갔는데 안을때 아교가 allerl 너희가 crumbleu 너희가 자꾸稱讚 너희가 Banesti 배 Ouais 너희가 너무 contrib firmware auntie auntie min auntie cuál vad aun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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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여. 친정엄마가 열쇠를 가지고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신혼집에. 근데 딸은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죠. 게다가 우리 엄마는 요즘 별일이 없는데 와서 우리 둘한테 밥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일을 얼마나 많이 줄여줘요. 당신 불만 있어요? 불만 없지.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저희 둘 commute에서 밥을 위해 밥을 너무 잘 못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저희 둘 quella 밥을 위해 밥을에 한 번abi구요.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나한테 먹으면 좋겠어 상당히 많이 먹은 거짓á 아니에요? 모르겠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정부가 먹으면 좋겠어 상당히 많이 먹은 거짓á 눈물? nein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부가 먹으면 좋겠어 상당히 많이 먹으면 좋겠어 어떤게 Sun나? 没有 我对你有意见 당신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有什么意见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你说我出门在外 你连晚上一个电话也没有 男자가 출장을 가도 전화도 안 해주는 거죠 我对你有意见 有什么意见 你说我出门在外 连老人家一个电话也没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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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对你有意见 有什么意见 내가 일을 빌어서, 그러니까 출장 겸해서 친구와 차 물고 나가서 바람 쐬면서 좀 돌아다니는 게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거까지 불만이냐? 叫不叫,我活了,让不让我活了, 나더러 살다는 거냐, 말라는 거냐? 다시 말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